응용 일단 NC절때 저희가 약한 모습 보였었는데 지금 기분좋게 2연승 달려서 기분좋구요 내일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친 것만큼 올해 다시 돌아가십사 그래야 이게 바로 우리 캣티 사무찬 선수가 되겠구요 액션 어떠신가요 여기까지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어떤가요 여성분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노렸던 게 와가지고 자신 있게 쳤던 게 좋은 결과에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멋진 홈런 보이셨으니까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20개를 잡고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25개를 잡고 시작했는데 목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홈런 오케이 홈런 The fans have been great everyone I really appreciate all the fans here I wouldn't know how many times but as long as the team keeps winning that's all that counts for me 넷 오케이 그러면 아 그렇지 이렇게 뭐 이런 줄 알았어 오늘 함께해준 수은 선수 서건창 김하성 코엘로선수에게 내일을 위해 아낌없는 박수와 함수를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